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박일환 대법관님을 모시고 동영상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법관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법관이 영어로 justice입니다 아마 일본 수많은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보는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저도 대법원에 일을 해봤지만 대법관님 뵙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박일환 전 대법관님께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일환입니다 박일환 대법관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첫번째 시간에는 예전에 판사됐을 때 사법시험 붙었을 때 그때 경험이라든지 여러가지 재판할 때 업무라든지 일상생활 이런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게 이제 요새 보니까 본 학생들이 다 노스쿨을 가는 학생들 시험 준비한 학생들이라서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예전에 뭐 사법시험 붙으셨을 때 옛날 얘기 뭐 이런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저희들이 사법시험 볼 때는 1970년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벌써 그건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갈 때는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뽑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시하는지도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사법시험 1행과 발표가 났는데 33명이 합격을 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깜짝 놀라고 와 저렇게 하면은 우리 법과대학생만 해도 160명인데 과연 몇 사람이 합격할까 속으로 좀 의아스럽게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33명 정도 합격하니까 여론이 너무 적게 합격하고 너무 어렵게 뽑는다는 여론이 일어나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정수제에서 정문제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때부터 1년에 80명씩 뽑자고 되었습니다 33명 뽑다가 80명 뽑으면 한 3배 정도 뽑게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친 제도 하에서 6개월 뒤에 바로 50명을 뽑고 그 다음에 80명 또 그 다음에 80명 이런식으로 뽑기로 되어서 조금 형편이 저희들 때는 조금 나아졌는데 사법시험 13회까지 80명을 두 번 뽑고는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6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하던 해에 볼 때는 60명 정문으로 뽑은 때 저희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적분이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몇 살 때 붙으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51년생이니까 합격할 때는 만 22세 6개월 됐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그래도 대학은 졸업하고 합격했습니다 아 그럼 그때도 시험 붙으신 연수원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법시험 정언제로 하면서 사법대학원을 없애고 사법연수원을 설립해서 정언제로 뽑은 사람들은 다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연수원 몇 년 다녔습니까? 연수원은 계속 컸던 2년입니다 그때 연수원 다니실 때 재밌었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연수원 다녔 때는 특별히 같은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나이차가 많아서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과 제일 뒷줄은 한 10년 가까이 차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정청의 사람들이 같이 배우니까 사실 대학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다음은 그때는 연수원 수료하면 인간은 거의 다 보장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크게 성적에는 신경 안 쓰고 다녀고 있었다 또 나이차가 많으니까 관심사가 틀려서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주로 결합 문제 장례 진로 같은 것이 관심이고 저희들은 제 뒷그룹이라서 아직 그런 것은 관심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재미나게 보낼까? 그런 것으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때는 공부는 별로 많이 안 하고 주로 뭐 하셨어요? 그것도 공부는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제를 집에 가서라도 하여튼 숙제를 해주면 그걸 다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차 때는 법원검사 실무를 나가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업무를 하게 되니까 크게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을 때는 아니죠 그때는 또 주 6일 근무할 때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환경입니다 그럼 그때 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연수원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그래서 법무관으로 3년 근무하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럼 법무관 때는 좀 잘 지셨어요? 예 법무관은 지금하고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만 저는 이제 공군법무관을 갔기 때문에 대구에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공군법무관은 크게 병력이 적기 때문에 법무관으로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대이고 그래서 별로 공군에 지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뒤로는 공군이 아주 인기가 있어서 경쟁률이 높았는데 그때는 육군에 많이 가고 공군하고 해군은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남은 사람은 그냥 국방부에서 지명해서 지명된 사람이 그냥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공군 해군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사 임용 관련해서 그러면 초임 판사를 어디서 시작했었죠? 제가 잘 몰라서 초임은 저는 그때는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 지방법원에서 민사지방법원, 정사지방법원에서 의문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부, 동부, 남부, 북부는 지원입니다 저는 본론에 발령은 받았습니다만 자리가 없어서 남부지방지원으로 직무대리로 발령을 해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판사님들이 숫자가 많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450명에서 500명 사이 전국에 1년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저희들 동기 중에서는 26명이 판사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판사가 몇 명 안 돼서 정말 대단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판사들은 전국적으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거의 다 알고 지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당시에 판검은 다 손으로 쓰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판사는 손으로 쓰고 요새로 치면 잉크를 가지고 철필로 쓰고 너무 볼편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로 철필로 가지고 잉크로 쓰고 부장님이 연필을 고치면 그것을 여자 직원이 타자 해가지고 판검은 완성해서 쓰는 날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표임판사 시절 듣고 다음부턴 부장판사 얘기를 또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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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